하이오 하이오 잠시만요 오이거 오이거 왜 나사가 남아 하하하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어셈블 위드 케어 라는 게임입니다 오 그냥 스팀을 막 찾아다니다가 여름 할인으로 꽤 괜찮아 보이는 게임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완벽한 힐링 게임입니다 아 요즘에 저희가 좀 일상생활에 허덕이면서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렇고 게임을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에 좀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봅시다 그냥 wordt get tired of traveling the endless clatter of railways, highways and everything in between hum but as my train pulled into the station at velariva I felt every bit as excited as the first day of my journey 벌써부터 막 힐링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a whole year , it felt like a lifetime the places I'd seen, the people, I'd met of course 엄밀히 말하자면 그냥 상호작용 게임? 자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복원가 엔지니어 게임입니다 엔지니어 게임 자 한번 해볼까요? 오우 내려놔 돌려 어떻게 돌려 걸쇠를 열려면 클릭하십시오 오오 모서리를 누르면 회전이 되네요 아이템이 클릭 클릭 소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꼭 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용히 플레이할게요 도구 상자를 제거하려면 그걸 누른 상태로 계십시오 한거라도 되게 잘되네 오케이 으흠 이건 뭔데 왜 설명 안해줘 이거 뭐야 아 본인 사진인가 보다 으흠 너 백수구나 와 근데 오늘 제가 진사갈비 먹으러 갔었는데요 좀 식사시간이 아니기는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아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진짜 엄청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어 이어권은 페이퍼 플리즈 닦아냅다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여행 가방 완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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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굉장히 좋네 네! 도전과제를 달성한 벨라리바의 옷인걸 환영합니다 해보자 음 잘 들려 너무 좋아 인지의 주인공은 대회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제가 제 플리어에서, 제가 문을 받았다 제가 문을 받았다 제가 문을 받았다 이렇게 전혀 완전히 생각한다 제가 시작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다 제가 자신이 잡았다 나의 문을 받았다 알 수 있는 것들 Do you know how to fix things? It was a little girl, maybe 7 years old, who must have gotten hold of one of my flyers. She rummaged around in her backpack until she hauled out a battered red cassette deck. My tape is broken and I can't make it work anymore. I tried to fix it myself, but there's this metal thing in the way. Can you try? 좋아, 내가 고쳐주지? 뭐부터 시작할까? 이거를... 이거를 여기다가 두고 이거를 꽂아 어... 왜 그랬냐고? 어, 마우스로 돌릴 수 있네? 어, 뭐야! 한 번에... 미안하다. 나, 나도 못 봤다. 좀 천천히 할걸. 수리했으니까 된건가? 일단 빨리 감았고요. 다시 들어가.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뒤에 나사가 있네요. 어헝 돌려돌려 돌림판 빼고 배터리가 오래됐군요. 샤비 샤비 으음... 아주 좋은 소리야. 자, 놓고 어롤롤롤롤 음... 흐흐흫 아, 너무 좋은데? 된건가? 어디? 잘 작동되나? 한 번 보자고? 앗 난 뭐 완전히 고장난줄 알았더니 그냥 테이프가 풀어지고 배터리가 다 된거였네. 날 죽여줘 이놈의 입방정 이 아이에 대한 스토리를 좀 더 알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어 뭔가 되게 마음이 아픈데? 도전 가질 달성함 아 못 읽었어 산산조가 이사벨이 누군데 씹더가 아까 그 아이 이름이 이사벨이었나 보죠? 이사벨이 아주 사고뭉치였고 마는 풀? 음... 깨진 흔적이 남은 걸 사람들이 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케이 겁나 대충 발랐네? 어... 적어도 티는 안나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지요 어따 깔끔하게 잘 붙네이 이거 어디 접착제냐? 나도 좀 사자 아... 이거 아니고... 소리가 정말 좋네요 그죠? 아... 아, 이 발부분이 어렵네 됐어? 짜잔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정도 기술이면은 그냥 아빠 본인이 했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엄마 어딨냐고 어 그래도 수리를 하면서 이 집안의 그 스토리를 알 수 있네요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게 아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절 내 second day in Bellariva dawned bright and clear another beautiful sunny morning walking into town I passed cafes overflowing with customers cradling their morning coffees I stopped breathing in the smell of roasted coffee beans and freshly baked pastries I was about to go inside when the owner of Carmen's the cafe next door stopped me Uh, hello, Maria were you here yesterday handing out flyers? I have a job for you her place was petite tucked between its competitors as if hoping they wouldn't notice judging by the empty tables inside though her potential customers hadn't noticed it either it's a bit slow today but we're just getting started I'm sure it'll pick up soon as Carmen chatted she walked over to the counter and returned with an old rotary phone at least I've got plenty of time to practice my recipe for the festival it's new special I've been working on I was hoping to call my sister for some uh, seasoning tips but it won't connect can you see if you can figure out what's wrong um, 이번엔 전화를 고치면 되는구만 전화기 소리 정말 듣기 좋죠 일단 뜯어보자고 o couple of days obviously, we'd normally be much busy o~~ o~~ o~~~ o~~ 신기해? 오케이 일단 내려놓고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요 아 왜 오는 손님들마다 다 이렇게 호들갑이야 진짜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이건 뭐 껍데기잖아 별, 별 볼일 없잖아 내려놓고 자 이거 다시 들고 자 이것도 분해를 해보고 자 이거 여기다가 넣고 아이 기판이 망가졌네 아니 어떻게 쓰신 거예요? 뭐 안에만 불로 그을리셨어요? 이게 참 이상하네 이게 와이어를 분리하려면 이를 클릭한 뒤 도구상자로 끌어오세용 오케이 오 되게 신기하다 꼿꼿하게 서있네요 이 앞에서 보니까 약간 미묘하네? 황금알? 자 깨진거는 구워주고 생걸로 교체 자 하나를 슉 완벽하죠? 그 다음에 기판을 떼줍시다 아니에요 이거 말고 기판을 분리해주고 이거를 상대 이거를 이쪽에다가 놓고 꺼져 좀 자 여러분 이건 힐링게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뽑아요 아하하하 당겨지네 으으으으으으응 자 이거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이렇게 옴 수 씨 어서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주인공까지 날리 내 나한테 자 쭈욱 땡겨서 삽일 뿌이야아 정말 좋군요 자 완벽해요 이제 이걸 여기에다가 자 달아주고 나사를 헐어롤롤롤롤롤 덮기 전에 이거를 이, 나와봐라 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자 여기다 이렇게 자동으로 설치가 되죠 헐어롤롤롤롤롤 아야 전, 전화기를 안 뜯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렇게 뜯어보면 구조가 단순해요? 자, 다 됐어 짜잔 로터리식 전화기 왜? 아, 코로나 때문에? 그치 사회적 거리두기 내가 만지작 만지작 했으니까 만지기 꺼리겠지 잠시만요 고쳤는데 돈 안주려고? 그럼 전화기 가져갔게 내가 미국에는 오늘 create 카께로 이야기했다고 와 고작 페스티벌 가려고 돈 더 꾸고 있어? 빌린 것도 못 합았으면서 인성 쓰레기네 헐 또 오기 싫은데 도전거제 달성함 나를 불러 이번엔 카메라야? 아니 나 저 오른쪽에 눈빛 너무 무섭다고 약간 나 죽일 것 같은 표정 아니야? 도전거제 달성함을 통해 도전거제 달성함을 통해 도전거제 달성함을 통해 카메라를 듣고 시간을 듣고 나의 여성은 도전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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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fly как ivesse Committee 도전거제 꺄어 해볼게요 한번도 카메라 고쳐본 도전거제 올려 걱정하지 마시지 자 일단 나사가 보이는건 일단 분해하는거죠? 어허? 분해? 어? 다 돌려? 어 뭐 좀 덜렁덜렁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빼고 이것도 빼고 어디 보자 아 이게 문제네 어 갈어 됐어 이 스크루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미뤄을 정리할 수 있을지 뭐야 이거 왜 뭐야 이거 왜 떨어졌어 손님 이거 고장이 났는데요 아 BEC 너무 웃겨 아 드라이버로 각도조절 오키 이건 아닌거 같고 이렇게 위쪽을 향하게 이렇게 아 좋네요 좋네요 어디 가agi 어디 가 Deixa 오키 어..음.. 당황하지마 당황하지마 이거 당황하면은 잘 떼는거야 이거 아 아 아까 너무 웃겼다 진짜 막 고치고 있는데 부품이 의도치 않은게 갑자기 툭 하고 털어져 오..이게 왜 떨어지지 땀 막 흘리면서..괜찮아 괜찮아 고칠 수 있어 어..거기 일어나지 말고 앉아있어요 앉아있어요 이거 다 계획된 일이에요 당황하지말고 와 여기 매뉴얼 있었네 와 씨 진작을 좀 주시지 아.. 자 일단 꼽고 뒤쪽에도 하고 도대체 이 여기있는 드라이버는 도대체 뭘 위한거지? 일단 모르겠고 꽂아 아니 왜 자꾸 이거 왜 이거 자꾸 분리돼 의의도치 않게 어? 사람을 깜짝 놀래키고 말이야 아..식은땀났네 다 된거냐? 아 필름 넣어야지 그지 어어 당황..당황하지마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돼요 다 고쳤네 됐다 아주 좋아요 짜잔 아 진짜.. 아 간만에 빵 터졌다 아 너무 웃겼네 전문가가 카메라 막 고치다가 어? 이게 왜 빠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1858 limited edition the first of its kind it cost me 3 months salary but.. it was worth it I had no idea what 3 months salary meant to Helena but I was pretty sure it was more than I could afford it was strange really that we were even staying in the same hotel I'd picked this place because it was cheap and cheerful but surely she could afford somewhere better 와..언니 진짜 잘 나가나보다 she took some test shots fiddling with the camera settings until she was absolutely satisfied this work is immaculate at least there's one person in this town he knows what they're doing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언니가 완벽한.. 완벽주의라서 I wondered why Helena had bothered coming if she thought so little of her sister I hear nothing from her for weeks and then when she finally does call me all she wants is money if she thinks I'm lending her another penny she'll have to convince me it's not a total waste of time that didn't sound good if hurricane Helena was about to hit I hoped Carmen was ready 무서운 언니네 도전 과제 달성 렌즈를 통해 본 삶 어둠 속에서 와 이제 전광판도 고치는 거야 아 너무 기대된다 라고 생각한 множество The sun was setting over Bélariva by the time I reached Carmen's café from the outside it looked as quiet as ever but inside I found Carmen cleaning like her life depended on it maria oh don't mind all of this if Helena finds one speck of dust in here I'll never hear the end of it Carmen seemed pleased to see me 아 근데 이게 진짜 재..재미있는게 더빙이 엄청 잘 되어있어요 이게 감정이 막 실려있잖아요 목소리에 너무 마음에 드는 게임이야 진짜 잘 가지고 온 것 같애 이곳이 정말 잘 되어있는 것 같애 이곳이 돈이 없으면 이곳이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카르믄가 내 뒤로 갔다 왔는데 그곳은 네온 사인으로 만들었고 제가 처음에 카페에서 열어버렸는데 엘렉트로닉스는 없는데 그래서 그곳은 사인으로 있었는데 이곳은 고객들의 필요가 없을 것 같애 아니 겉에다가 걸어놔야되는 네온 사인을 안에다 쳐박아둔거야? 고장났다고? 와 진짜 인생이 노답이구나 아 언니가 고생이 많네요 근데 네온 사인은 솔직히 좀 엄청 간단한 편 아닌가? 전기줄이 지금 세개가 필요한데 일단 이거를 뒤로 돌려서 일단 전선을 하나를 연결을 해야되겠네 그치? 그리고 아 이거 분리해야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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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둬 어허 이거 철판소리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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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를 여기다가 아니... 네? 여기에다가 둘 수가 없네요 지금 접착제를 먼저 어렵룰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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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핾 아 뭐야 이거 손님이 이게 갑자기 빠졌는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어디해야되죠? 하하하하하 32년을 수리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 어흫 아 이거 좀 당황스럽네 이거 이게 뭐지? 하하하하 할까? 잉? 테스트 겸 켜봅시다 켜진거 맞지? 반짝거리게 하라고? 아 기판을 추가해야되는구나 아 오케오케 어쩐지 아 도와줘요 클루스틱 철턱 깜빡거리게 하라 이거지 깜빡깜빡 깜빡깜빡 어디 한번 볼까? 음 음 이것 중 하나를 더 붙이라구? 이것 중 하나를 더 붙이라구? 뭐 개 패고싶네? 으핰핰핰하라 오케 뭐 응 손님이 원하는대로 해드려야죠 뭐 돈만 주신다면 야 근데 너 돈 없다매 도망갈 생각은 하지마라 손몽같이 날라간게 짠 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짜 미안한데 이거 뭐라고 써있는거야? 아까 간판 봤는데 아이스크림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입맛대로 꽂으면 되는건가? 카르맨이에요? 카르맨이 뭔 뜻인데 기판을 원래 풀칠해서 붙이면 오작동 및 쇼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 고정해야되요 뭐 게임이니까 자 한번 놀아볼까? 괜찮은걸? 나사로 고정해야되요 오케이 약간 이거 이거 말이예요 느끼는건데 이거 급식판대기 아니에요? 으어어 이거 담으면 다 쏟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돌려 돌려 나사 왜이렇게 살살 꼽는거 같냐 얘 뭐해! 좀 말좀 들어라 진짜 된거 아냐? 좋아 네온사인 카르맨의 네온사인 아주 이뻐요 진짜 아 되게 아 너무 보람차다 뭔가 되게 내가 직접 고쳤다는게 내가 직접 고쳤다는게 좋아 좋아 아멘 아..어떻게 뭐? 내가 열심히 고친걸! 부들부들 저 간판으로 제 머리 후려칠까보다 와..뭐야 이거? 대.. 대박 게임기에요! 대.. 도와주! 그녀가 그 표정이 되었습니다. 표정이... 하! 이게 낙이네? 약간 이런 표정 아니에요? 오늘 뿌꼴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와 요즘 시대는 애들이 다 이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그런 시대잖아요. 와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곤충 채집통이랑 나비채를 들고 그 산책로에서 벌레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우 내가 그 장면을 보고 되게 막 소름이 끼쳤어요. 와 요즘에도 저렇게 노는 아이들이 있구나. 보면서 씁쓸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들 저러고 놀았었는데 와... 와... 야 게임보이 너무 귀엽게 생겼다. 와 진짜 소장하고 싶다. 와 근데 뭐... 뭐 집어 던졌었니? 어떻게 이렇게 개박살을 내놨어? 어? 어 뭐야! 손... 손님... 이거 떨어졌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아 미치겠네... 하하하하 하핳 하핳 야 기판도 타고... 하핳 나 이거 빠지네요... 일단 이거를 떼야되겠지? 아 일단 뽑고... 뭐야 이거... 자... 어여휴... 상태가 말이 아니구마... 자... 잘진 전선 좀 뽑아볼.. 그 both 뽕! 이읔 이걸 왜 분리할 수 있는거지? 기판은 전부 다 타버린게 아니었나? 일단 새거 여기다 꽂아주고 잘 기억해놔야되요 이거 이렇게였니? 맞아? 자, 자 뗀거 같은데? 어, 어떻게 하노? 된, 된건가? 이거 어떻게 분리하지? 버튼? 다시 떼야되네 나와 빠르게 꼽고 내 기억력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꼽은 다음에 잠깐 틀어볼까? 배터리? 왜 음... 배터리 새거 없잖아? 게임을 안 꽂아서 그런거라고? 음... 일단 그러면은 꽂을거 다 꽂고 어, 팩을 아래에다 꽂을 수 있네요 내가 지금 하고있잖니 애야 보고 얘기하렴 보고 잘 켜지는걸? 도트 그래픽이 예술이구만 찍었어! 잘했어! 와 근데 이거 너무 갖고싶다 원버튼이네 그러고보니까 그지 시끄럽다 닥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제 수리비를 내놓으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라고? 돈이 없어? 야 부모님 모셔와 어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마유질이 snel вами 있 ponieważ 그 다음에 이즈가 로즈버스에 돌아가고 그리고 가을의 농도에 빠져버렸어요 그녀가 너무 어렸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지 않더라구요 저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저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셨나요? 저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그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부모님한테 효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도전거질 달성함! 게임 오버! 오우 이번엔 시계를 고치네 찰나의 순간 아 챕터가 1에서 13까지 밖에 없어요 별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쉽다 벌써 절반 넘게 했거든 안 끝나게 해줘고 고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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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죽여졌던... 동생이 되겠지? 좋아 아핳 자, 시회도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완전 개박살을 해놓으셨네 야, 보통은 이거 강화율이어서 이렇게 안 깨지거든요? 뭐, 빡치는 일 있으셨나봐요? 어... 먹시다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이건 뭐냐? 내려놔 어디보자 안 떨어지네? 아이, 여기 있었구만 이거는, 이제 특수한 드라이버로 작업을 해야되는 거예요 엄청 세밀한 작업이니까 옆에서 지켜보지 말고 좀 저리 가있으세요 짜잔 치 땟서 다 복잡해 보이네 이거...이거 어디에 꿇는다냐 못 꿇는... ivering 어휴... 기판을 아주 개박살을 해놓으셨네 뭐야 이거 아, 새로 받은거 와, 돈 아낀다고 또 톱니바퀴는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네 이 쓰레기.. 아, 너무하잖아요 일단 분리 해봅시다 넌, 저리 가 널 놓아 분리 놓고 놓고 아유, 뭔 짓을 해놨길래, 이렇게 작살을 해놨대 에? 왜, 왜 이거 안 들어가, 이거? 뭐, 뭐부터 꽂아야 돼, 이거? 요기야, 요기야, 요기야 뭐, 대충 꽂아봐 어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됐네 겁나 잘 돌아가죠? 개 커, 개 커, 이거 아니야 이거요 여기다 잘 돌아가는구먼 뭐야, 이거 페이크냐? 왜 있어? 꺼져 너 언제까지 돌아갈래? 아이, 요, 요인이네,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꽂은 거구먼 왜 안 꽂아져? 꽂아줘 아아 아 가운데다, 이걸 먼저 꽂아야 되네 돌려 가운데 사비 아 아따, 기가 매키게 돌아가는구먼 응 자, 됐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손님? 자 이거를 삽입, 어이 딱 들어가네이 완벽하죠? 자, 잉? 아, 오케오케 분리불리 이거...를 분리를 해야되겠네 어, 이게 들어가? 좋구먼 자, 반대편도 아, 내가 손기술이 좀 좋아 자, 뺐어 유리조각도 빼 됐어, 다시 껴! 새거! 꼽아 아니, 시끄러워요, 아저씨 이 일에 집중해야돼 하이옷 하이옷 잠시만요 어, 이거 어, 이거 왜 나사가 남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지찌개 하하하하하하 타조립했는데 어, 왜 왜 나사가 남지? 아우, 더워 오, 아야 남나와. 진짜 이제 여기다 꼽아주고 아아 진짜 너무 웃기다 이 게임 이 게임 너무 슬퍼요 시끄러워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 아아 진짜 많이 얻었다 자 다시 꼽고 끝! 좋아 아주 완벽해 아 그래서 안에 어딨냐고요 아 제발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셨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답답해 미치겠네 아 Even with Isabel, I barely see her. And when I do, she acts like she hates me. Just then, the phone rang. Even when he was at home, his work was never done. Sorry, Maria. I have to take this. I'll see you at the festival tomorrow. As I left, I turned and saw him pacing the floor of his office, his watch glinting in the afternoon sun. I hoped its quiet ticking would at least bring him some peace during the busy days to come. 도전 과제 달성. 시간의 흐름 속 치유. 아우야, 하나씩 고칠 때마다 너무 웃기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건 뭐야? 오, 영상인가 보다. 영상이. 더 큰 그림. 봅시다. When my last job of the day brought me to Carmen's apartment, the door was opened by someone I didn't expect to see. Helena. Sorry for inflicting this mess on you. Carmen's never seen a knick-knack she doesn't want to buy, apparently. Carmen's apartment was a little chaotic, but totally charming. It was easy to imagine her living in a place like this. It definitely wasn't Helena's style. She seemed more upmarket than flea market. I wondered why she was even here. We're having a clear-out, or at least I am. Carmen's not helping, as usual. There's a market at the festival tomorrow. I'm selling some of these things to make her some money. 동생 어디 갔어? 내 정신 차린 거 아니었어? She says she has nothing when there's all this stuff right under her nose. Helena stepped delicately past the items on the floor and reach down to pick up one from the pile. Look at this slide projector. Our parents treasured it, but Carmen treats it like a piece of junk. Can you take a look? 말투에서 막 분노가 느껴지는데? 폴라로이드 사진, 영상이,가 맞네요. 뭐, 일단, 십자 드라이버가 보이니까. 분해를 해줘야겠지? 떨어지냐? 오, 소리가! 와, 지긴다 이거. 어우, 아니 깨져있네. 전구였구나, 이게. 진짜 꽂아줘. 렌즈에 빛이 향하도록 조절. 됐다. 된거 아냐? 왜 세 개가 필요하지? 음.. 이것도, 이것도 분해를 해야되나요? 저, 손님 전선 꼽을 데가 없는데요? 아, 이거 분해할 수 있구나 와, 뚜껑 소리 미쳤다 나 24시간 동안 이것만 들을 자신 있어 아니야, 그럼 미칠려나? 와 뭐야, 어 손님이 이거 빠져버렸는데요? 그냥 여기다 놓고 엠 으흠,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됐다 아, 거울을 세워서 꽂을 수 있구나 아 아, 페이크였네 저거 아니, 이런 개 아, 나 저게 뭔 구멍인가 했네 아, 여러분 전자 부품이 페이크 쳐요 이, 참 의의가 없네 뭐야 이거 카드게임이야? 어, 다 꼽노 아, 리모컨 왓다 여기다 꼽아야 되는 거 아냐? 맞잖아, 왜 안 꽂아져 자, 이거를 여기다가 오, 영상이 대박 구현 잘해놨다 이렇게 하고 어? 어, 롤롤롤? 어, 롤롤롤롤? 그 스크류는 아직 안 붙여야 돼 어, 롤롤롤롤? 꼽기 전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미안해, 제발 멈춰줘 둘이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나봐 둘이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었나봐 썰 좀 한번 들어볼까? 아, 일단 다 고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썰을 들을 수 있나 보다 뭐 아, 이제, 이제 버튼 눌러서 썰 들으면 되는 건가? 아니, 썰! 야! 아니! 왓다, 팍! 헬레이너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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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아직 안 quantity YID 엄라 above certified 숨진 ub 뭐야? 얘도 백수였네 뭐야, 둘 다 쓰레기였.. ㅋㅋㅋㅋㅋㅋ 쓰레기까지는 아니고? 헬레이너로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제가 못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시간에... 그 funny thing is that I came here wanting to tell her the truth. 그런데 she's so infuriating! How can I ask her for help when all she cares about is herself? 헬레이너 fell silent, shrinking under the gaze of her younger self, projected onto the wall. We drifted so far apart when I moved away. It felt like the only thing keeping us together was my bank balance.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사실 하나. 그럼 제 수리비는요? I know I have to tell her the truth. It isn't fair. But I already lost everything else. What if I lose her too? 내가 말했지 평소에 저축을 잘 해놓으라는 이유입니다. 진짜 돈을 버는 대로 펑펑 쓰면 안 돼요 절대. 도전과제를 달성함 슬며시 떠나다. 끝! 끝! 끝이 다가오고 있어. The day of the festival finally came and after all my hard work, I was ready to put down my tools and pick up a fork. The smell as I entered the main square was incredible. Each stall was selling food even more delicious than the last. The competition would start any minute. Most stall holders were waiting anxiously for the mayor to pay them a visit. 드디어 페스티벌이 시작됐군요, 본격적으로. All of them, that was, except Carmen, who was still frantically chopping vegetables and stirring pots. Maria! Thank god you're here! Can I ask you the world's biggest favour? Helena was supposed to help me run the stall today, but she never turned up. Probably too ashamed to show her face. I can't believe she lied to me! Carmen was stirring so furiously, she was in danger of tipping the pot over altogether. The mayor will be here any minute for the judging, but I'm almost out of my special. She wasn't really going to ask me, was she? Not on my day off. I have a stove ready to build and everything. Can you set it up and make me a spare bag? 와, 진짜 부탁을 하네. 나보고? 난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조립을 해야 되네요. 흠... 흠... 이거 보고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건가? 흠... 이때 꼽는 거니? 이... 이렇게 꼽는 건가? 꽂아졌다. 차이팅! 장리를 사용하러 가. 이... 예이... 으흡! 흠... 불을... 아... 불을... 어... 아, 예, 가스 세요! 뭐 어떻게 하라고! 정해지기 성냥 자식아 성냥! 성냥 빼라고 성냥 붙여불 뭐야 아 그거 알았어 아니 아 가스세요 왜 왜 하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일단 치우고 왜 안들어져 이렇게 그 어 뭐야 그냥 문지르기만 했는데 불이 붙었어 꺼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키고 요거를 문지르고 자 불 붙었네 냄비 올려 올리라고 아니 와 돌아버리겠다 으흠 왜 자 냄비 올려놔 부어 어 됐다 부어 아 힘들어 오케이 인생이라 원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어 레시피구나 미안한데 한국어로 번역을 해줄거면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거 아냐 핀트오브 스텍이 뭔 뜻이야 심지어 다 지워져 있잖아 아 하하 넣은 국물이 스톡이라고요? 나 지금 이거 보면서 넣고 있거든? 맞길 바래야지 아 하하 뭔 소리야 야 나 아직 재료 다 안 넣었어? 으흐흐 이건 뭐야 나 이게 메뉴였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왓 다 헬 자 됐어 뭐 어떻게 포 시즌 수프래 포이즌 수프가 아닌게 정말 다행이군 오 통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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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프와 이지 같이 정말 주변에 맛있게 하는 애가 없었나보다 고맙습니다 이는 허허, 뭘 또 이런걸 다 마리아! 마리아! 제 좋아하는 쇼 셰프! 들어와! 카르멘. 모든 인측에서 성공한 카페 운영자였다. 헬레이너가 거기서, 커피를 먹으러 왔다. 저녁의 드라마의 마지막 장점을 보았다. 카르멘은 옆에 걸어갔다. 그녀는 옛몰의 레코드 플레이어를 가져왔다. 헬레이너가 거기서, 헬레이너가 거기서. 카르멘의 카르멘을 구입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없지 않아. 그래서, 그녀는 그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그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헉, 카메라를 팔려고 했었어? 헐, 돈을 마련하려고 자신의 카메라를 팔고 있었대요. 내가 열심히 고쳐준걸. 아휴, 그러면요. 저 가게 수익 절반 저 주시면 되거든요. 어, 믿고 있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팔고 계세요. 전 이거 수리하고 있을테니까. 엄마 깜짝아. 아휴, 막 기계 부품을 막,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훅훅 다 떨어져. 전선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었다고?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문제인거지?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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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게 다 빠지네. 오오. 이 선은 어디에 꼽아야 되죠? 오오오. 이 선은 어디에 꼽아야 되죠? 이 선은 어디에 꼽아야 되죠? 오오. 아니, 이거... 틀어. 아, 무서워. 뭐옹 오케이 갑자기 급공포게임이 되버렸네 모터가.. 문제라 이거지? 에이씨 하나하나 다 불려야 되잖아 또 으으음 이거네. 야, 어쩌다가 저 이상한 맞지도 않는게 들어가있냐? 어? 수, 수리해주는 놈 나와. 누가 수리했어, 이거. 완전 사기꾼 돌팔이가 와가지고 고쳐주고 갔네. 나같은 사람을 불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승리의 부품이 남는데요? 내 곡이 더 좋아하고 싶어. 내가 내가 이제 한 번 더 좋아했을 지어갈 수 있었던 일. 내가 내 곡 플레이어. 액션이 저렴한 음악을 울려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액션이 저렴한 음악을 누르며 강한 음악을 누르며 제가 그들과 함께 발매던 음악을 누르며 제가 그들과 다른 가게을 그들에게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작품을 모르지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Carmen told me about your camera. That was a really generous thing to do. I loved that camera, but I love my sister more. Now it's her time to be the person SHE wants to be. I'm going to stay here with her for a while. Make up for lost time. Carmen and Helena's relationship wasn't suddenly going to be perfect, but they were both prepared to try. And to think, it had all started because of a call Carmen made about some seasoning tips. I guess in the end, maybe it wasn't so hard to just pick up the phone and dial. I hadn't spoken to my own parents in a year. I wanted to hear their voices more than anything. 1년 동안 부모님이랑 말을 나눈 적이 없다고? 야, 정작 본인도 불효, 불효자였네. Silence between us was so cavernous. I didn't know how I'd ever find the words to bridge it. 불효녀. Do you have a question? What is this? What are you? This is a wrap. The final morning in Belariba I received one last call out to Joseph and Izzy's house. I knew I had to pack, but I figured I could squeeze in one final job before I had to leave. When I arrived, I found I found Joseph tidying up his wilderness of a garden. The playhouse was already cleared. Inside, I could see Izzy happily testing out her screw-driving skills on the back of her cassette deck. You've made quite the impression. Isabel, Izzy, tells me she's going to be a repairwoman like Maria. I'm sure she could be anything she wanted if she put her mind to it. She could. She's a brilliant child. Spending the day with her at the festival, I haven't had so much fun in ages. I wanted to give her something before she starts to forget. Inside, the house was transformed, flooded with light and the sounds of the garden. It felt alive again. This would be my last repair in Vella Riva, but it felt like it was the house that had really been restored. It's a music box. It used to play beautifully, but now when I winded up, nothing happens. I'd love for Izzy to hear it sing again. Can you help? 아이, 마크만 주십쇼. 돈만 주신다면야. 흠. 이것도 분리가 되네? 왜? 아... 안에 있는 액자가 깨져있네요. 어디... 안에 내용물 좀 볼까? Maria, could you add this family picture of us? 여기에다가 가족 사진을... 오, 대박. 엄마가 여기 있네. 슬금슬금... 어? 서랍이 있었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오우. 나사가 보이면 풀어주는 게인지 상정은? 어디 보자... 이걸 분리했으니까 이제 위쪽이 떨어지겠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내려놓고. 와... 와, 부품 추가되는 거 봐. 아니,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지냐고. 뭔 짓을 한 거야? 야, 오르골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어이가 없네. 어메에... 부부싸움하다가 던졌나보죠. 아... 오, 하나도 안 맞죠? 다시 빼. 오, 뭔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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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자, 부품은 다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왜 엉덩이를 보여주고 있니? 회전을 해서 회전을 해서 저덕, 저덕 찰지게 잘 붙는구만.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이제 한 번 틀어볼까? 자, 이제 한 번 틀어볼까? 뭐언? 좋아. 뭐... 이제 어떻게 하라고. 뭐지? 뭐, 어, 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다시 던지자구요? 뭐, 잘못된 게 있나? 오잉. 오잉. 바꿔줘야 된다? 까 아니네. 아이, 부품. 저희, 비어있는 곳이. 이, 아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곳이구나. 아니, 난 저기가 그냥 비어져 있는 곳인 줄 알았어.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헐. 헐. 대박. I'll never ever get bored of you, Dad. That Izzy came running into the room where Joseph scooped her up and onto his shoulders. She gazed at the music box, her eyes shining. I'd never seen her look so happy. Thank you, Maria, for everything. The things you fixed to me, I'm so glad to have them back. 내가 고쳐준 게 기계뿐만이 아니었네. 인생을 고쳐줬네. Joseph was a good father, and I could tell he was determined to be an even better one. When it came down to it, that was all any of us wanted. A second chance to make something right. My time in Bellarivo is almost over, but before I left, I knew there was something of my own I needed to fix. Thanks. 도전 과제를 달성함. 음악 고마워요. 어? 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어. 처음 나의 그, 슛케이스. 자, 마지막 챕터. 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스토리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해봅시다. 아, 좋아. 저에게 죄송합니다. 저에게 모든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얘라고 멀쩡했던 건 아니네.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던 것 같네요. 얘도 이제 수리를 하면서 또 하나를 배운거지. 자, 다시 짐 싸자. 가야지 이제. 비어있던 가방. 다시 그대로 챙겨 넣자고. 뭐야 이 장난감 인형은. 이지가 좀 거구나. 이지가 좀 거구나. 아이고 잠시만요 야! 아니 마지막 능고! 잠만! 스캡템을 어떻게 해? 아이 게임이 좀 이상해 아 난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여유롭게 음미를 하고 싶은데 애가 막 급해요 막 짐 다 쌌어 빨리 출발해야 돼 지금 아 한국인이었어?! 아하하하 아 한국 게임이었네 헬레이나 & 카멘의 reunion was possible because they'd learned to overcome their differences 조즈프 had realized he shouldn't let his grief or his work get in the way of his relationship with Izzy They'd each learned to see things from someone else's perspective. Maybe it was time I saw things through my parents' eyes. I knew it would be easier to jump on the next train, put even more distance between us. But I finally felt ready to talk to them. I just didn't know if they, did I even remember their number I wasn't sure until I reached for the phone and it all came flooding back. 전화 거는 거야 부모님한테? 와 1년만에 통화 아 왜 이렇게 열리는디 아 진짜 너무 재밌었다 게임 진짜 그야말로 힐링중에 힐링이었네요 정말 소소하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는 것 뿐이었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깨닫고 사람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낀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도 너무 재밌었구요 엔딩크레딧도 진짜 이쁘게 해놨네 도전거대를 달성함 전화 한통거리 에필로그 오예 커피머신 카르멘의 편지 번의 편이네요 한번 봅시다 친애하는 마리아 카르멘 어우 이거 좀 해라 뭘 좀 해라 고맙습니다 I have Helena here to help. You wouldn't recognise her. She's like a new woman. She's always running round, taking orders and making drinks. I even heard her compliment a customer on their outfit. Personally, I draw the line at fluorescent green bowling shirts, but each to their own. It certainly made the customer smile. She misses the city, though. Bellariva's many things, but it's definitely not as chic as she'd like. She said there was a coffee shop near her old apartment where they made coffee with a shape drawn on top. It got me thinking, I'm an award-winning chef. I can figure out how to put a leaf on a cappuccino. A bit of cosmopolitan coffee might be just what Helena needs. Of course, ordering a new coffee machine was the easy part. I wish you could've seen the mess I got into trying to put the thing together. 흐흐흐흐흐 어, 이번엔 내가 엘레나가 돼가지고 직접 수리하는 건가? 와아, 어우, 두려워할 거 없어. 스읍 소옷 어우, 여기도 잠겨있었네. 스읍 훌리이 훌리이이 와아, 내가 뭘 뜨는 거야. 지금, 가스 새, 가스 새, 가스 새, 새, 새. 텍 캣 쎈다! 샌다! 으, 어, 어떻게 막아 이거! 몰라, 냅둬. 일단 할 수 있는 거 다 떼 보자. 어디 어디까지 분해가 되나 한 번 보자고잉. 좀, 막아봐. 어, 뭐야 이거. 스읍, 이건 아닌 거 같애. 그럼 이건가? 이것도 아닌 거 같애. 그럼 이건가? 저의 파이가 안 보이지라. 파이브 연속의 입술을 관리해 봤을 때 거 mismo. 엉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마아니 밤 베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살려주세요. 아오, 이게 아닌가봐요? 됐네 됐네 어디다 꼽아 안 꼽아지겠는데? 이렇게 꼽는 게 맞는 걸까? 내가 봤을 땐 아닌거가... 거... 두니오? 이거 맞나? 아아아 모르겠다 엄마야... 왜 이렇게 휙휙 돌아가? 이거 이거 대체 어디다 꽂으라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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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응 증기가 안 나와 아휴 내가 해냈어 뭘 한건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해냈어 뭐야 이거 이 기판이 왜 아 오케이 어음 자아 어음 그리 맞는 것들끼리 연결하면 돼요 아주 아주아주 간단 간단해요 허허 이게 불빛이네 어 크로스해서 왜 안꽁 왜 안꽂아져 어 됐다 불 잘 들어오고 거를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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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아니지? 아니고? 모르겠다 음 음 뭐야 이거 바닥에 아 아 아아아 아아!нееWow! 어, 머야 이거! 아니아니 근다ляетсяのは.. 커피가 1번 2번이 전기 마지막 선을 여기다가 됐다 어휴 야 커피머신 이거 이거 절대 분해하지 마세요 진짜 와아 진짜 어렵네 그냥 고장나면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새로 사 알았지? 인건비가 더 나아겄다 야 고치다가 유후우 좋아 한번 눌러볼까 음 아주 완벽해 아니 잠깐만요 끝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다행에도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없구요 그냥 커피 만드는거를 잠깐 본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커피가루를 이렇게 낑겨 넣어요 그리고 컵을 여기에다가 두고 일단 만들고 그치그치 다시 돌려빼 돌려빼라고 왜 안빠져 이거 어응 왜 지 혼자 춤추어? 오잉 소리 봐 와 합체앪 오.. 됐어 합체!! 쪼쪼쪼아아악!! 아.. 쿠키 이름이 조엘 이렇게 서있네 human consumption it looked a bit postmodern but knowing helena's refined tastes i hoped she'd think it was intentional always the connoisseur she didn't even bother to look at it at first she was so busy wafting it under her nose steamed up her glasses of course how was she going to see my work of art through an eye full of fog when she finally spotted it though she was totally impressed i'll admit she spent several minutes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at it was i'd drawn she decided it was probably a horse well what she doesn't know won't hurt her she was impressed enough to ask for another one i guess i'll need to get some practice in the whole thing was such hard work maria i never realized how difficult it was all that mechanical stuff it made me realize how much i have to thank you for so i wanted to say that now better latte then never hahaha oh hoping you're well your friend carmen 음 아주 아름다운 자매야 도전거절 달성함 커피 브레이크 아 자 이렇게 모든 챕터가 끝이 났네요 아 너무 아쉽다 뭔가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던 만큼 여운도 많이 남는 게임이네요 최근에 이렇게 미친듯이 웃은 거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애 아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어 게임 이름이 뭐라고 어셈블 위드 케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마지막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